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148석, 비례대표 21석입니다. 비례대표는 18석에서 3석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추정치입니다. 지역구는 확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석입니다. 국민의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준 겁니다. 표를 도둑질 당하고 선거 사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헛소리를 했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희극과 비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힘당과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여러분들 주장과 보통 우리가 표를 줬잖아 이 인간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표를 줬는데 너희가 표를 못 지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평한 여러분들 대결구동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선거 부정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닥치고 여러분들 사실을 다 뭉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통계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7대 11 부산광역시는 1대 17 대구광역시는 0대 10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익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의석수입니다. 175 대 108 맞죠? 175 대 1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5 대 108인데 여러분들 이 통계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개혁당 등에게 투입해 준 위조투표지를 근거로 만든 총득표수에 기반을 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표자수에다가 선관위가 제조해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더해 준 위조투표지가 포함된 가짜 투표지의 이름들 기반을 둔 선거결관 겁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한 조작규칙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투표지를 모두 제거하고 비례투표에서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투표지를 전부 여러분들 제거해 가지고 진짜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선관위가 18개 의석에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 1석, 인천광역시에서 5석, 광주대전광역시에서 4석, 울산광역시에서 1석,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석, 경기도에서 14석, 강원특별도에서 2석, 충청북도에서 5석, 충청남도에서 4석, 경상남도에서 2석, 제주특별자치대에서 1석, 총 58개 의석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지역이 58개인 겁니다. 내일과 모레 국힘 후보 58명 가운데 몇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에 여러분들 제기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몇 사람은 나오겠죠. 한두 사람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선거 무효소송 지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박사님이 분석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세 해설들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한두 사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선거 무효소송에. 58명의 자리에서 이런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당락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조금 멀리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이 58석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 57석이고 하나는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8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위조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그렇게 해서 58개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한 겁니다. 5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바꾼 이런 결과가 여러분이 나온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맹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166석 지역구에서 그리고 3석을 대해 가지고 비례대표 과에 합시게 되면 169석을 획득한 겁니다.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166대 118 국힘당이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기준으로 21대 12 비례대표로 3석 정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166석을 받았고 그리고 비례대표 3석을 합치게 되면 169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비례대표로 합치게 되면 국힘당 169석 더불어민주당 116석인 겁니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 166석 더불어민주당 118석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예상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으면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막지 못하면 200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선거 부정만 막을 수가 있으면 국힘당이 큰 폭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선관위가 국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만든 조작규칙을 차단해가지고 위조투표를 전부 제거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지역구 166대 118 비례대표가 포함하게 되면 169대 116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뭉개겠다는 거죠. 이걸 국힘당이 다 뭉개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선중앙동화가 다 뭉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인 겁니다. 이 문제를 나라의 엘리트들이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에서 이제 승복하게 되면 그냥 부정선거가 그냥 관행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도화되어버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은 최종결과인 겁니다. 한 달 동안 작업을 여러분 벌려가지고 58석을 뒤집어 얹은 겁니다. 58석의 국민의힘 당선자를 여러분들 낙선자로 바꾸고 그리고 57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한 석은 세종시에서 새로운 미래가 갖게 된 겁니다. 58석을 뒤집어 얹은 겁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더라도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조작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착하게 얼마나 조작했는지가 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국힘당은 169석으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선거권하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은 58명의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선거 무효소송을 몇 분이나 제기할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많은 부분들이 포기를 하겠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닿으면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권력은 달콤하고 이익이 막대합니다. 다음번에는 100석 이하로 줄이겠죠. 그 좋은 것을 왜 국힘당 후보와 함께 줍니까 다음에는 더 안 줄이겠습니까 이번에도 더 줄일 수 있는데 남 눈도 있고 그다음에 5월 여러분들 4월 5일 6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 첫날 오전 8시부터 컴퓨터 단말기상으로 이름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자수하고 투표 참관인인 시에는 실제 사전투표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이 좀 쫄아 가지고 줄인 거지 이번에 그냥 그거 했으면 200석 그냥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것은 선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윤 대통령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투표 용지를 받는 두 사람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작에 침묵하는 순간 아 저 양반이 공정선거를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완전히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팔아 넘긴 거구나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미 저는 결론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넘겨버린 거구나 나라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구나 여러분 이번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국힘당이 대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선거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되찾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10일 9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겁니다. 5월 9일 날은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날이고 보통 여러분들 그 국가문서는 최소 3년 정도는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둘러서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면 정거 중에 중요한 정거가 하나 인멸이 되는 거니까 다 벌벌 뜰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윤이숙 씨가 똑똑한 것처럼 하더라도 그냥 선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윤창현 씨가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를 받아 이러면 날렸지만 대전에서 찍소리 못한 본인이 당선이 됐는데 유경준 씨 코넬대학 경제학 박사님은 찍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절대 이제 안 시켜주죠.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 함께 배지를 왜 주냐 다음 선거는 너희들 한 50석 찾아라 쓸모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심상정신 날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씨가 쓸모가 있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심상정 씨의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조금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런 표를 왕창 줘가지고 그냥 심상정 전 정의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좌익이란 게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뒷담화를 치는 겁니다. 이용해먹고 그래서 우익들은 어마어마하게 순진하고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없는 거죠.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약속이고 제도고 따위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만 쟁취할 수 있으면 그냥 이용해먹고 버리는 겁니다. 심상정 씨 이런 버려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그냥 그냥 이용 다 해먹고 검경수사권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기한 여러분들 비례대표 제도에 다 심상정이지 어떻게 비례대표회가 몇 섭 정도 차지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정의당의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그냥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후보들 58명은 그냥 내가 침묵하면 다음에는 한 번 정도 내 안께도 자리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좋은 거를 국힘당에게 왜 줍니까 이번에는 108석 줬지만 내가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 다음에는 뭡니까 50석 미하로 줄여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그때 그때는 다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58명 가운데 몇 명이나 나오겠냐 이야기죠. 58명 가운데 절반 정도 안 나오면 그냥 항복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총선의 총결과 지역구 중심으로 국힘당이 166석 비례대표의 추가 3석 169석을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작이 제도화 구조화 관영화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불당이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어렵게 어렵게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재헌의회가 여러분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한은 치열한 체제경쟁을 여러분들 겪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해양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덕을 본 나라도 더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좌익들이 성공한 겁니다. 7, 80년간의 체제경쟁에서 결국은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냥 목줄을 완전히 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58명, 이 58명, 이 58명이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요지역 특히 서울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은 모두 18석입니다. 서울지역은 18명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제조한 다음에 서울지역에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약 15,000표 내에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울의 48개 선거구 가운데 1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치기로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선관위가 투입한 사전투표지 개수가 많은 순자로 정리를 18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인순과 김근식이 대결한 송파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인순 더블당 후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투표지 18,461표를 남인순 후보에게 투입한 겁니다. 투입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전산조작의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에 오신 분보다 8.36%를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표를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54대 44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18,461표의 위조투표지를 남인순 후보에 투입해 가지고 남인순의 사전투표 적별이 57대 41로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 있기 이전에는 김근식 후보가 15,181표로 승리했는데 18,461표가 남인순 후보가 투입되면서 3,286표로 여러분들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김근식 후보는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썰은 잘 풀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절대 대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힘당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선거 부정이 본인의 노후와 자식들을 삶을 전부 다 파괴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처 닫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공박사 알아 잘 좀 해 주시오. 그거 수준인 겁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갑에서 진선미하고 전주회가 이런 대결한 구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17,706표를 전산 프로그램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를 한 표씩 진선미 더블당 후반께 더해 주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14,394표 격차로 전주회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것을 17,706표에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진선미 후보가 3,302표로 이긴 겁니다. 전주회 후보가 여러분들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똑똑하니까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명호 tv 모니터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그게 다음에 한 번대 해먹어야 되니까 선관위가 왜 다음에 너희들 함께 기회를 주냐 이야기죠. 국힘당을 그냥 완전히 군손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해먹을 건데 주지 않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화 전문가가 분석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표를 분석해서 조작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다니까 여러분들 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1만 7,706표를 투입한 거면 한다니까 이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을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는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1만 5천표 6천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구 갑 광진갑 도봉을 오신한 씨. 고민정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오세훈 씨를 부정승을 해가 여러분들 당선됐고 오신한 씨한테 부정승을 당선된 겁니다. 세상이 개판인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해가지고 국회의원 다 뺏지다는 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오신한 씨가 9,18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위조 투표지 1만 3,203표를 투입해가지고 더블당이 4,015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렇게 조작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나라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덜미를 다 이렇게 잡힌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 최재형 4,922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5,961표 차이로 선관위가 패배자로 만들었다. 그럼 최재형 후보가 서울법 때 나왔을 겁니다. 찍소리 하겠습니까. 찍소리 안 하죠. 찍소리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위 엘리트들 엘리트들은 혼과 정신과 기강과 기계 같은 게 다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본인들이야 변호사를 하니까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러나 나라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다 볼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할 수가 있으면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종로구 강동구월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서울 전부가 다 이름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18명 가운데서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아주 드물 겁니다. 왜. 입 다물어야 다음에 한 번 해먹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해먹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역사가 그렇게 증언할 겁니다. 그 시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ai 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1945년 이후에 좌우위계 대결 구도가 결국은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좌익들이 완벽한 성공을 거둔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기회로 가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보시게 되면 동대문을 강북을 구로갑 이게 다 성부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18석이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 당선자가 낙선자로 전락한 것이 18곳입니다. 다른데도 다 경기도도 14군데 이게 서울 당락의 18석을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경기도의 14석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4석이죠. 경기도 선거구 14석에서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들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만든 경우가 14석입니다. 여러분 그 14석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당락 14석 보시게 되면 용인정 이은주 후보는 18713표가 투입되어 당선이 된 겁니다. 원래 당선자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11993표로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713표 위조사전투표를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인 국힘의 강철호부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이은주 후보를 6720표 차이로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만들고 국회의원도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강력 의원 전부 다 이런 선거사기를 만들고 교육감도 다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만들고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죠. 그냥 너희들끼리 북조선처럼 다 만들어서 발표하면 끝나는 건데 용인병 고석 후보가 17444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29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부승찬 후보가 851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하게 만드셨다. 고향병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가 5454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이기현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256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에 투입으로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결국은 김종혁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낙선자인 이기현 더불당 후보가 12802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됐다. 이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고 하남갑에서 여러분들 이용 후보가 877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부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작한 겁니다. 이게 이번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이런 조작을 해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를 계속해서 조작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서울은 3장당 1장 집어넣고 인천은 뭐죠 4장당 1장 집어넣고 그것만 여러분 바뀌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인천은 5석 여기 보시면 2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석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이게 나오네요. 이재명과 원희룡이 경쟁했던 계양국을에서는 원희룡이 367표로 당선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블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8116표 위조 사전투 표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가지고 4장당 1장을 더해줬네요. 그래가지고 당선자인 원희룡이 낙선 자로 만들고 이재명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네요. 전부가 다 인천은 2석이었습니다마는 보시게 되면 인천은 인천 보시죠. 인천 7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석이 전부 다 더블당이 여러분들 5석 지금 2석인데 5석 해가지고 여러분들 7대7 동류를 기록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전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전을 보시게 되면 대전은 여기 보시면 몇 석입니까 대전은 대전은 대전광역시는 국힘당 후보가 7대0이라고 발표했네 승관위가. 그런데 승관위가 더해준 위조트 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더블당 3석 국힘당 4석인 거죠.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낙선자가 된 겁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대전 이렇게 되네요. 대전에 보시면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석월 대전대덕구 이 대전중구를 보시게 되면 이 은근 국힘당 후보가 9,426조 차이로 이겼네요. 박용갑 후보를 그런데 선거관리변회가 14,663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위조투표를 한 장씩 더하는 방식으로 박용갑 더블당 후보를 밀어줘가지고 박용갑 후보가 5,337표 차이로 당선자가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네 사람 동구 중구 서구을 대덕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5월 10일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최종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 한번 정리해가 집중적으로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이 뭉개는 겁니다. 난 몰라 나는 대통령 했으니까 그런 거죠. 상식선에는 참 납득하기가 힘들죠. 윤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정선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안면이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공적선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럼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사기시력들의 압제하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정선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동전의 뒷면으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국호가 바뀐 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이 된 겁니다. 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전부 다 팔아뭉긴 겁니다. 그것이 4월 10일 총선에 처절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침묵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민의가 반영된 선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기획하고 그것에 맞춰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으로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국민의 재앙이 없으면 그것도 격렬한 재앙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홍콩 보면 그냥 그래도 사람들 다 살아갑니다. 그냥 입 다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겁니다. 제가 좀 솔직해지자 우리. 윤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 좀 솔직해해 줍시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죠. 대한민국 아닌 겁니다. 그다음 대한조작국인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권력은 선관위와 더블당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58석의 이런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위선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깨놓고 하자 이야기죠. 어차피 여러분들 저지른 거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 한 거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가 예고됐습니다. 전부 다 국힘당과 대통령이 깔아뭉긴 거니까 어차피 발생한 거다 이야기죠. 어차피 발생했으니까 그냥 위선자가 되지 말고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는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대한조작국이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캐야 북조선처럼 그냥 9천억 예산 드리고 3천 명 여러분들 직원 가지고 지랄지지 말고 그냥 뭘 하느냐 그냥 너희끼리 결정해 그냥 발표해라 청주시 흑농군은 누구 청중시 상당군은 누구 종로군 누구 김개똥이 중구 성동갑 김말순이 그렇게 발표해라 이야기죠. 뭐 하려고 바쁜 국민들이 다 나가 가지고 선거하고 사전투표한다고 야단 법석이고 밤을 새면서 개표하고 뭐 하려고 거짓어하냐 이야기. 너희끼리 결정해 가지고 그냥 다 뭐라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구역질 나는 인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새끼도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자식이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손자 손녀가 없냐 이야기죠. 그 애들 눈망울을 봐라 이야기죠. 우리가 딴 거는 물려줄 수 없지만 그래도 선거 안 하는 일을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나요. 에라이 인간들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식물나라님께서 공부학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대법관들 다 깔아뭉길 것이고 수사 제기하게 되면 검찰 안 할 것이고 여러분들 국민적 재앙이 없으면 이 문제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국민적 재앙도 몇백 명 정도 만나가 이러들 모여가 부러지져봐야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제압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벌써 넘었습니다. 저보고 고소고발하라고 여러분들 야단치는 분도 계시지만 고소고발을 그냥 합니까? 고소고발에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고소고발을 제가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벌써 했죠. 여기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패한 언론들하고 부패한 대법관들하고 정신당한 대통령하고 정신당한 국회의원들하고 모두가 합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떠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당락이 변경된 6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이 됐다는 것은 더더욱 확고하게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정진석 씨는 무려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박수현 후보한테 13185표를 더해가지고 2780표 차이로 박수현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정진석 후보는 적당한 정진석 후보는 적당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윤 대통령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진석 그 다음에 이런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당 후보도 다 조작회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1339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재수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사전투표지 609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4698표 차이로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울산 동구에서도 한석이 진보당 한석이 더불당이 돌아가는데 더불당도 조작회가 이러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김태선 더불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선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5032표에 해당하는 위조사전투표지를 더해줬기 때문에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두석이 허영 춘천갑 더불당 후보하고 송기현 원주월 더불당 후보가 모두 다 각각 12740표 9977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더불당 후보를 사랑하사 위조사전투표지 12740표와 9977표를 더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김해란 후보하고 김완선 후보가 조작 이전에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바꾼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는 위성곤 고기철이 대결한 구도에서 고기철 국힘당 후보가 1968표짜로 당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위성곤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사전투표지를 9958표를 실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9958표를 위성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가 7990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진석 후보가 그냥 곧바로 뭡니까 선거결과를 승복하고 공주시민과 부여군민과 청량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물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꼴이 쫙 내리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가 후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데 형님도 한 번 하고 정진석 씨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섯 번 국회의원 해먹었으니까 고향 후배인 박수연 전 청와대 대변인 한 번 정도 해먹도록 해야 안 되겠냐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착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제가 선거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예를 들면 위조 투표지 같은 건 대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르면 이런 상황 때문에 프린트가 계란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관위 관련자들도 참 딱한 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숫자의 행상 복원의 숫자를 사용해가 그 숫자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숫자를 만진 죄인 겁니다 숫자를 숫자를 조작한 죄인 겁니다 숫자를 제조 생산한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그냥 다 파쇄하거나 땅에 파묻어버리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위조 사전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은 없어질 수 없는 정거물인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의 이런 지도층이라고 이런 관주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용기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왜 처절하게 민경욱 전 의원이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노예가 되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나라가 뭐합니까 중국의 발바닥으로 들어가든 관계 없고 그냥 내 한 번 더 하는 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냥 대한조작국 신민으로 사는 겁니다 대한조작국 신민입니다 시민이 아니고 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한조작국의 신민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신민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다 케이팝이니 케이프시니나 이러면 다 정신이 나가 있지만 본인들 지도자 하나 뽑을 수 없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 서울 당락 변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들 해가지고 전부 성부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14석 조작했고 인천 5석 조작했고 대전 4석 조작했고 몇 분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지역의 6석 조작 일부 지역만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지역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충북 선관위는 5대3으로 더블당이 춘천에서 충청북도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제야전문가의 자극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뒤에 이루어졌 겁니다 자 이 충청북도에서는 국힘이 8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충청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관위의 가짜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전산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8대0으로 이긴 겁니다 선관위가 5대3으로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국힘이 전석을 다치하지 않은 겁니다 5석에서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가 된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 8대0입니다 8대0 8대0이라 해야겠네 8대0이 아니라 8대0 이 선관위는 더블당 5석 국힘당 3석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투표지수가 나오는데 8대0으로 5석을 조작한 겁니다 그럼 5석을 어디서 조작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충북 충청북도 당선과 낙선이 바뀐 5개 선거구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것도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많이 했던 지역이죠 더블당의 이강일과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대결했는데 조작되기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4만9천표 더블당의 이강일이 4만3천표 국민의힘의 서성우가 6,572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 민주당의 이강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지를 12,269표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승부를 바꿉니다 조작한 이후에 더블당 후보는 5만5천표 국힘당 후보는 4만9천표 5,697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12,269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당락을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선관위 발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에서 조작되기 이전에는 김동훈 후보가 6만2천표 더블당의 이현희 후보가 6만표를 받아가지고 김동훈 국힘당 후보가 1,958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 민주당의 이현희 후보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사전특표지 11,999표를 제조했어 그것을 이현희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승부를 바꿉니다 이현희 7만2천표 김동훈 6만2천표 만41표 차이로 더블당의 김연희 후보가 승리하도록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방법은 좀 조작이 센 겁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하고 충북 청주 흥덕구는 그런 서울 수준의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수준에 여러분 이 두 군데입니다 다음에 두 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조작하기 이전에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가 4만9천표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가 4만5천표를 받아가지고 국힘당의 김진우 후보가 4606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지 9753표를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이광희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승부를 조작합니다 사전투표지를 위조 사전투표를 투입한 이후에 이광희 후보는 5만4천표 국힘은 4만9천표로 5147표로 더블당의 이광희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한 조작방식을 10년 이상 동안 사용해온 겁니다 2014년부터 그 이전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 결정판이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다음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조작하기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김수미 후보가 4만6천표 더블당의 송재봉 후보가 4만4천표로 1478표짜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송재봉 더블음직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제 7969표를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줘 가지고 조작 이후에 더블당 후보가 6491표짜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제 권력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냥 찍소리할 수 없고 그냥 더블음직당이 기획한 선거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하수 있는 선관위가 만드는 전산조작과 위조투표 투입으로 그냥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충북 청주시가 아마 4, 5개 구가 있을 것 같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엄성진천정평 국힘당 후보가 5만 3천표 더블당 후보가 5만표로 3,035표로 국힘당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 민주당 후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 사전투표지 1만 2,175표를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시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6만 2천표 국힘당 후보가 5만 3천표를 받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9,14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지금 설명해드린 청주, 충북 사례를 보게 되면 충북은 서울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위조 투표자 한 표를 더블당 후보가 더하는 방식이 서울 전역 48개 지역에 실시된 조작 규칙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충청북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더블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8대0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냥 좀 더 강하게 조작하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8대0인데 8대0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5군데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는 세 사람은 이미 이긴 것이니까 그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 분석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딱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9,64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사전투표장의 50분은 3만 8,571명이고 정상적인 선관이면 9,643표를 더하지 않고 3만 8,571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9,643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로 4만 8,214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승부를 청주시 상당구에서 6,572표로 승리한 서승욱 국힘당 후보를 5,69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청주시 상당구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더블당의 이강일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를 44% 받았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걸 표를 9,64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5표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전투표율을 44%에서 55%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완결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린 겁니다 맛이 가버렸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심장이 강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가 하면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왔고 그리고 연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산교육감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자 수의 35% 조작할 정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보궐선거에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3% 정도 사전투표자 수 100명 가운데 33명 정도의 위조투표자로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성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소위 지도부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덮는 겁니다 다 듣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참 기대할 때가 지금 없어진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가능성도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의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그래도 제야에 있는 우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의 이런 심각성을 깨우쳐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도 침묵하고 사회시민단체도 침묵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맥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맥없이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나 행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공공제니까 누구도 비용을 이렇게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한 군데 더 보시기 대전 대덕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이런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대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대전은 더불당이 7대0으로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 이런 구해보니까 대전에서 4대3으로 국힘당이 이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4대3으로 이긴 것을 더불당이 7대0으로 이긴 것을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은 국민의힘이 국힘당에 표를 많이 줬습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166석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의 3석을 포함하게 되면 169석까지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다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어난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대전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전 대덕구의 승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비인의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대전시 대덕구야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박정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 칠을 해놓는 거가 전부 다 조작이 됐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구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전부 다 이 보라색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도 어떻게 제조하냐 간단합니다 여기 노란색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이 선거인수에 뭐를 곱하면 나오는 거 하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대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외사전투표가 5754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정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덕보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표나 조작을 했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9605표에 곱하기 4분의 1만큼 더해져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천치로 여긴 겁니다 방법도 아주 조각하게 간단한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다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선거인수도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투표 덕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100전 100승입니다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모든 투표소마다 모든 동마다 위조사전투표제를 팍팍 쑤셔 넣어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천 이게 한번 보시죠 이 국외부자자 투표 되겠습니다 108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이 제외국민투표가 108표는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준 거다 누가 투입해줬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당 박정현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제외국민투표에 팍팍 집어넣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몇 표이죠 국외부자자 투표 선거인수 209표에다가 4분위를 곱하게 되면 52.25% 나옵니다 과감하게 반올림처리에 가서 52표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외 동포들이 총영사관을 방문해 던진 표는 몇 표죠 83표가 되는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한테 83표를 던진 겁니다 상파우로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투표 사전투표소 주 LA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투표소에서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박정현 후보와 함께 던진 표가 83표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전산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소는 위조투표지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더하기 더불당의 실제 사전투표소 가짜 더하기 진짜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다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도 다 구할 수 있고 가짜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참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밥 먹듯이 조작을 해온 겁니다 국민을 덜러리를 세워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윤석열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무슨 동훈이 무슨 동훈입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김기현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모두 모두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다 사전투표장이 사람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위조투표에서 싹 넘어가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왜 합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를 왜 하냐고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야 H님은 전수조사를 가지고 도와주셨고 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창발적인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조작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놈들이 몇 표는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쫙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차이 값을 0에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차이 값이 0.0에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득표수를 만들어내려 사용한 규칙을 차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차단해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대전대덕구에서 1만 641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은 3만 1922명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사기를 쳤는 거 하니까 대전대덕구의 사전투표소에 4만 2562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 10년에 모든 선거 데이터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사전투표 조사 기하급 수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신문에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의 높은 참가에 힘입어서 이번 총선도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그 선관위가 은밀하게 득표소를 조작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폼을 많이 잡았지만 이게 이런 조작규칙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 사람들의 조작규칙이 발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셔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표를 던진 표수 이렇게 구한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로 한 겁니다 아주 조악하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y이골 a 플러스 bx 선행방적시하고 똑같은 걸 쓴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아무 변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 가면서 그냥 잊혀지게 그냥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방송 많이 못 보도록 그렇게 그냥 뭐죠 숨기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y이골 a 플러스 bx입니다 a를 선관위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a를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y x 하면 a가 절편이임 절편 인터셉터 그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진행이 되면 사전투표율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사전 누적 사전투표자소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a만큼을 뭐죠 예 발표 사전투표자소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조작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성부를 보시죠 12000 여기 보시게 되면 1641표인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이게 이강일 후보 맞습니까 여기는 좀 다르네요 보시게 되면 박경호 후보 박경호 후보가 대전대덕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47대 40으로 이겼습니다 이 여러분 한 47% 정도가 되면 조작하기가 참 좋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연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3%를 받았는데 57%를 뻥튀게 해 준 겁니다 14%를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박경호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3074표 승리한 후보를 164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7618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가장 기준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보다 숫자를 불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55%인데 6.38%를 뻥튀게 해 가지고 6.38 맞죠 6.88이네 6.88%를 뻥튀게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을 부풀인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28.69%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의 큰 차이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찾아낸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율을 다 제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하고 차이집이 작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복구가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벌써 선관위의 철퇴가 내려졌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미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선거는 과학인 겁니다 선거는 과학인 겁니다 10-9성분의 1미터 나노미터 그 초정밀 반도체를 가지고 1분기에 삼성전자가 1조 7천억의 이익을 남기고 SK하이닉스가 3조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10-9성분의 1 10억분의 1미터의 초미세공정의 반도체를 만들어가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개탄할 일 이런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놈들도 여러분들 저지리지만 이걸 여러분들 먼저 은폐하는 인간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저질된 인간입니다 그 저질되는 인간의 중심에 모두 다 서울북대 출신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부터 여러분 수선해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여러분 썩어버린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나라가 공공 영역에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 문제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얼마나 수탈당하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y이꼴은 a 플러스 x입니다 y이꼴은 a 플러스 x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세 줄 내지 다섯 줄 정도만 짜면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도덕질을 다 한 겁니다 나라라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2020년 4.15 총선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그 이후에 네 번의 공직선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경남에서 여러분들 두석을 또 훔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남도 선거결과를 13대3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13석을 차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한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15대1인 겁니다 15대1 그러면 경상남도의 두석이 어디서 바뀌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상남도의 최종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 작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이 경상남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남도를 보시게 되면 더불당이 3석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1대15다야 두석에 대해서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조작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경상남도의 두석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 무효소송에 필요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달로 들렸는데 그래서 오늘 다 몰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에서 당락이 바뀐 두석은 여기 보시면 경남 김해시갑입니다 경남 김해시갑에서는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가 6만6천표 더불당의 민홍철 후보가 6만천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가 5,662표 차이로 당선자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홍철 더불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12,642표의 위조투표지를 민홍철 더불 민주당 후보에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민홍철 7만3천표 박성호 6만6천표 그렇게 해서 민홍철이 6,980표 더불당 후보가 6,98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승부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경상남도 김해시갑 선거 결과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창원 성산구 선거입니다 성산구 선거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낙선했습니다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강기훈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또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강기훈 후보는 6만6천표 더불당의 허성 후보는 5만5천표 무려 강기훈 국민의힘 후보가 1만96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사 6만7천489표 그러니까 1만1942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사전투표 경제를 교부받을 때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한 표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만7천489표를 더불당 후보 허성무를 만들고 강기훈 후보는 6만6천표가 돼가지고 만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98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선관위가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강기훈 후보는 지역구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장원 성산구의 이름 선거는 아주 유명합니다 노회찬 후보의 이름 지역구였고 2019년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 정의당 후보를 전산조작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60%는 정의당을 밀어주고 40%는 더불어민주당 연합을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기훈 후보가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0만 표 정도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종로구에는 위조투표제를 몇 대 몇 수로 배분합니까 조국개혁당 60% 더불어민주당 40% 배분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해운대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국개혁당 70% 더불어민주연합 30% 배분하지 않습니까 제이하 여러분들 h님이 한 점수조사를 보게 되면 얼추 75대 25 조국개혁당의 75%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25% 정도 전국 평균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추정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조작인 겁니다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를 저지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나쁘지만 이걸 덮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겁니다 이걸 덮는 걸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덮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원 성상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만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980표 차이로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강기훈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꼭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다 선관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당신이 돼버렸고 나라의 기백이나 무슨 기상 기백 용기 이런 것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냥 다 존평이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부터 다 존평이가 돼버린 겁니다 벌벌벌벌 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창원 성산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자료지 않습니까 창원 성산구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승무 후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허승무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다 여러분들 뭐죠 이 보라색 칠을 해놓은 부분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구체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이러면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조작값이 4분의 1이니까 세계 진짜 표마다 한 표 위조 투표지를 더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허승무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 6420호 조작 그럼 여러분 물어보시죠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12,399호 곱하기 4분의 1 그게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만큼 6420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의 주범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인 겁니다 북조선이 아닙니다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들이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내부자들이 북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나오네요 여기에 창원 성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허승무 후보가 제외 국민투표에서 180표를 받았습니다 180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180표에 선관위가 대해진 위조 투표지가 몇 표죠 360표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360 곱하기 5분의 1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기는 4장당 1장씩 집었는데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 360에 5분이라면 72장입니다 위조 투표지가 72장 그리고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가시가지고 이러면 던진 표가 108표 두 개 합쳐가지고 진짜 가짜 합쳐가지고 180표 이것이 바로 발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y끌은 a 플러스 x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 광주광역시는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전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관위 주도 위조 투표지 투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에서 그냥 규칙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조작이라는 것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통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한 자연수 난수 무작위 수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5분의 1을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곱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드렸다시피 전국 도처에서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딱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분수 부풀리면 자동적으로 투표자 수도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승부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덕분수 6420표 조작 몇 표를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습니까 선관위가 2480표를 투입한 겁니다 6420표 빼기 2480표 이 꼴 뭡니까 진짜 관외 사전투표 덕분수가 나온 겁니다 여기 반성동 허승무 후보의 반성동 관외 사전투표 덕분수 4025표 조작 몇 표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더불당 허승무보를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습니까 선거인수 7423 곱하기 5분의 1에 1485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몇 표입니까 4025표 가짜 빼기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지를 빼면 1485표를 빼면 진짜 관내 사전투표 덕분수가 나오는 겁니다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을 이만큼을 더해줬기 때문에 쉽게 먼저 전부를 먼저 이 가짜표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허승무 후보에게 11939표를 대준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 2480표를 더하고 국외 부재자투표에 72표를 더하고 반성동 관내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 1485표를 더하고 중앙동 관내사전투표에 1008표를 더하고 전부 다 이렇게 표를 더해줘서 다 이렇게 조작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놀라운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크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색종이를 접었을 때와 같은 데칼코마니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성동 중앙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승주동 웅남동 용지동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가장 기초단위는 동하에 있는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전부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가 있고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표가 쫙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인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은 멀쩡하지만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무광각한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팔을 벗고 나서지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투표장에서 그냥 덜너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창원 성산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원 성산구를 보시게 되면 창원 성산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는 11,939표입니다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11,939표 관내 사전투표에 9,387표를 집어넣고 우편두표 등에 2,5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 7,75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관위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4만 7천명이 오셨는데 5만 9,693명이 오셨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성관위의 조작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뻥튀게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 240만 표를 부풀려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 240만 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아주 운 좋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창원 성산구에는 강기훈 후보가 1만 960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1만 960표 차이로 그런데 1만 1,93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982표로 강기훈 후보가 패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사전투표율을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기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0대 40일로 이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긴 거죠 당일투표에서 9%포인트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강기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에서 9%를 앞선 겁니다 엄청나죠 9%포인트를 앞섰는데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허승무 더블당 후보가 조작되기 전에 42%를 받았는데 53% 11%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당일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9%를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 11%를 앞서도록 승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982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이기도록 만든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이제 우파가 권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알려지기 전감하더라도 선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뭐 거기는 100% 디지털이니까 종이 투표가 없으니까 그냥 베네수엘라의 수도 있는 카라카스의 한 사무실에서 그냥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투표소에 안 가는 겁니다 어차피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그 인간들이 다 선거결과를 만드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그냥 선거를 사람들이 그냥 이제 체념해 가지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가 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제가 이런 방송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화끈하게 여러분들 회가 다 정리하고 그다음 뭐 이제 띄엄띄엄 방송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을 한 거하고 조작을 하지 않은 걸 비교해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게 되면 사후적으로 나오는 후보별 득표 수의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절반 정도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모양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표를 대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찾아낸 4장당 1장을 집어넣은 그런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구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정상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거 뭐 완전히 개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저하고 그냥 다 노예가 된 겁니다 그냥 선거가 없어진 거죠 선거가 대법관들 다 넘어갔으니까 신문도 다 넘어가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강기훈 후보가 50대 40일로 이긴 겁니다 선거를 엄청나게 이긴 거죠 50대 40일로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거를 53대 38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53, 3, 10, 12, 15% 정도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50대 40일로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를 이렇게 이렇게 승리를 해 가지고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참 이 나라 일이 참 보통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뭐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 집대성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도 전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모두 다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복원을 시켜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려보니까 서울시에는 18석을 바꿨고 조작을 한 겁니다 당선 낙선을 바꿨고 부산은 한석을 당낙을 바꿨고 인천광역시는 5석을 바꿨고 대전광역시는 4석을 바꿨고 울산광역시는 1석을 바꿨고 최종특별자치시도 1석을 바꿨고 경기도는 14석을 성부를 조작을 했고 충청북도는 5석을 성부를 조작했고 충청남도는 4석을 조작했고 경상남도는 2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부를 조작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석을 성부를 조작한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58개 지역에서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성부를 조작해 가지고 58개 가운데서 57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1개는 새로운 미래를 가진 겁니다 세종시에서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58개 선거구에서 권력을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하명을 받아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관위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서는 제가 추측한 데는 진짜 투표자 가짜 투표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부를 조작한 지역이 58개 선거구입니다 여기서 57개는 더불어민주당이 훔치고 1개는 새로운 미래가 세종시에서 훔쳐간 겁니다 세종시에서 훔쳤다는 이야기는 세종시 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막판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고 새로운 미래가 남아서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운 미래를 조작을 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가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58명 가운데 몇 사람이 나오겠냐 이야기죠 5월 10일까지 선거 무효소송의 마지막 날까지 후보자가 나서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나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오겠냐 이야기예요 58명 가운데 뭐 한두 명은 나오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침묵하겠죠 다음에 또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역구 개수가 끝난 지역이 바로 지역구에서 166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한 겁니다 더불당은 118석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비례대표는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위조 투표를 제조해 가지고 한 300만 표 가까운 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중에 한 70% 30% 비율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분석이 끝난 것은 종로구하고 해운대구입니다 종로구에는 40% 대 60%로 조국개혁당을 더 밀어줬고 해운대구에는 30% 대 70%로 조국개혁당을 더 밀어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넣고 남은 표를 다 이름들 기표도장 찍지 않고 그냥 그대로 쑤셔넣은 겁니다 투표함 속에 무효표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계한 것이 18석에서 국민의힘이 21석 한 3석 정도를 더 차지할 것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21석입니다 합치게 되면 총 169석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차지한 겁니다 그걸 10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게 이름들 선거의 전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지는 겁니다 어디부터 제가 손을 써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이렇게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그러면 선거구는 많고 그렇게 하니까 좀 득표수 조작을 좀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대략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로구하고 해운대학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간단 명료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한 방법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관외사전투표를 조사를 해보니까 2,605표를 관외사전투표하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비례대표를 골치 아프게 조작하지 않고 그냥 사전투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양만큼을 비례대표에도 투입한 겁니다 종로구에 지역구에서 2,605표를 우편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똑같은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단 종로구에서는 2,605표를 4대6으로 나누어서 조국계획당을 좀 더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은 포착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결과물을 선거데이터를 통해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위조투표지 투입은 지역구 위조투표지 투입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는 2,605표 2,605표 딱 같이 투입했는데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어디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런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역구 투표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추려하면 만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표가 25표 50표 100표가 남는 겁니다 선거국마다 이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구보다 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지역구보다 표가 항상 남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만 표를 집어넣는데 그냥 9,500표를 집어넣고 500표가 남는 겁니다 그 500표를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까 무효표로 처리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 규모의 조작을 했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비례대표에서 표가 남는 겁니다 남은 표를 전부 다 어디서 처리했는가 하면 무효표로 처리한 겁니다 그거를 전국에서 다 합치게 되면 130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조작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그냥 부정선거 해가지고 형님 한자리 동생도 한자리 삼촌도 한자리 이모도 한자리 그렇게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냥 마주 속지 그래서 내 이야기가 뭐 선거 뭐 하려고 하노 그냥 북한처럼 북한처럼 뭡니까 그냥 너희끼리 앉아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참에 그냥 쿠코 바꿔서 그냥 대한조작구로 바꾸고 너희끼리 다 헤쳐먹으라 이야기하죠 결국은 너희가 부정선거 하는 걸 헤쳐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이러면 넘어가려고 하겠죠 3년 가기 힘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의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 위가 더블당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더블업주당의 차이집의 평균값 13.16%가 나온 건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3.16%포인트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미친 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계처럼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같은 어머니인 모집단으로부터 자식인 표본집단을 두 개를 사박오일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 그룹하고 당일투표 그룹이란 표본집단을 끄집어냈는데 관내 사전투표 포본집단과 당일투표 포본집단 이름 차이가 13.16%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블 민주당 후보가 등장하는 선거구마다 동마다 면마다 동마다 언면동 산하의 투표소마다 위조투표를 듬뿍듬뿍 쑤셔 넣어주셔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평균적으로 13.16%포인트 높도록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425개 동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승률이 425대 제로인 겁니다 확률로 2분의 1의 425승률 2분의 1을 425개 여러분 곱한 거지 않습니까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25번의 선거에서 항상 더블당이 이길 확률이지 않습니까 동전을 순차적으로 425개를 던져가 전부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지 이런 선거를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역적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자들이 된 겁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다 버린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묵시적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가를 여러분들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은 반역이고 내란이고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그 반역 행위를 그냥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임기를 3년 동안 본인이 채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벌써 사람들이 입안이 눈에 보듯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 경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고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에 여러분들 두둥실 떠 있는 사람들은 민초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격분하고 있는 걸 모르겠지만 3년 못 견딥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이거 가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야 가고 싶어 하겠죠 결국 본인의 안의를 우리가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가는가 한번 두고 보자 대통령이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안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선거 부정 세력의 손아귀에 다 팔아넘겼는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전하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용이 하등의 과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나 주장을 펼칠 때 그 논리나 주장을 펼칠 때 스토리를 만들거나 서사를 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제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외에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 설명 결과 대한민국의 선거는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을 해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고 이거를 대통령뿐만 아니고 사회 지배층 인사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선거 부정 세력에 손하게 다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3년 동안 재임 잘하고 본인은 퇴임하고 다음에 권력이 더블당 함께 넘어가게 되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갈지 본인은 아이 돈 케어 내야 그때 끝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떻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은 올바른 쪽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동감되기 대통령과 남자로서 참담하게 느낀 것은 어떻게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니고 분야는 다른 길을 그려왔지만 60대 초반에 이런 들었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거리를 조금 나가보더라도 젊은이들을 보거나 집안의 자식들을 보거나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건 그냥 반역 수준이 아니고 그냥 침성의 길로 가는 거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겠냐 내일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방송이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어쨌든 내일 오늘이 8일이고 내일이 9일이고 10일인데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면 여러분이 좀 취사 선택하셔서 많이 공유를 시켜주시고 참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우군이 국민들 함께는 전혀 없는 거죠 우군이 제야 인사들도 조금 힘을 규합하고 좀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여의치 않고 다 각자 욕심들이 있고 하니까 힘이 규합이 안 되고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던가 낙담하지 마시고 더 좋은 시간들 만들어내게 해서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규합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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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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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